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저번에 리그모를 보내줬었죠. 오늘은 돌아가서 한번 보죠. 리그모 보내주고 뭐 변한게 있나 받을게 더 있나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인골의 야영지는 아직 철수를 안했네요. 인골은 떠났다 그러지 않았나? 근데 어떻게 야영지는 멀쩡한게 있어. 인골의 부하들이었던 녀석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가볼까? 나한테 뭐 줄거 없니 얘들아? 난 그냥 엘프일 뿐이니? 딱히 없네요. 카시우스 야영지는 저번에 공격을 당했었죠.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패하고 말 한마리가 있네요. 주인이 누구냐? 아 말만 있는게 아니네. 킨투스야? 건방지게 킨투스 녀석. 자기 말을 주차해놨다 이거지. 바로는 해안가로 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대화 상호작용은 안됩니다. 제가 그 투구 있구요. 팡금 세트 있네요. 팡금은 팝시다. 되나. 별거 없네요. 자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지의 가방... 안지의 상자는 아직 있네요. 젠이 안되네 여기는. 그리고 안지는 이제 돌아갔겠죠? 모든 일이 끝났으니까. 소렐라랑 안지는 돌아갔을 것 같은데. 뭐 들어가볼까? 아예 없네요? 아예 없네요. 아 맞다 왜 니 집이었지? 야아...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도 난 여기서 자야되는거냐? 너무하네 진짜. 그러면은 말레삼한테 한번 가볼까? 너 왜 적으로 변했냐? 아 야! 뭐 살렸어 너 뭐야? 저기 죽어있는거 살렸네. 아이 건방지게 지금! 어딨어 나와! 죽을라... 어 이거 뭐야? 어디 이리와! 오 야 데미지 엄청 세다. 이 말레삼 녀석 이거 나랑 손절했다 이거지 지금? 야! 잘 걸렸다 야. 어디서 이씨! 그건 사기템이야. 그러면은 안지에 집으로 가면 이제 다 보는건가? 가죠. 어디... 안지는 어디 있는 것인감? 어 있네 있네. 어? 아 맞다 맞다. 인굴 맞다. 안지랑 산다 그랬지. 잠깐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어디서 이씨! 이제 못 날어. 데이드릭 상급재련 향상. 데이드릭 특급낸기 아이템 뜨는 클라스. 야... 우리의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며? 야 어떻게... 부부가 다... 엄청 강해? 대화 안되구요? 너 나랑 친구라 그러지 않았냐? 이거 카시우스 만날 필요도 없겠다. 어... 뭐 어디서 일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됐어 관심 없어. 안지의 말. 인골의 말. 내 말. 소렐라말. 소렐라는... 아 이것도... 대사가 없어. 도와주는게 의미가 없어요. 동료로 데려갈 수 있나 궁금했는데 혹시... 인골같은 애는. 그런거 없네요. 얄짤 없어요 그냥. 화살은 쟤는 해도 되겠지 그래도? 리그모어 상자. 야 500원이나 갖고 있었어? 자식 500원을 돈으로 안보는구만. 하긴 자기 혈통을 알았는데. 아야. 엘프제화설은 꾸준히 주세요. 있으면 좋으니까. 자 그럼 이동해볼까요? 아 데이드릭 활이 다 나왔으면... 아 맞다. 나 카츠탈 있지? 그러면 이제... 뭐 다 봤네? 그래서 다 봤죠 뭐. 데이트했던 장소 또 가는건 좀 그렇고. 오늘은... 어차피 이제 여관으로 가서 캐스트 받으면 바로 이제 2가 시작이 될텐데. 아마 이제 1이랑 2랑 시간 간격이 있겠죠. 내가 이제 리그모를 2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뭐 만날겠죠. 리그모모던데. 걔는 이제 성장을 해 있을테니까 나도 이제 성장을 좀 해야죠. 메인캐스트도. 아마 이제 진행이 될겁니다. 말레삼을 만나서 동굴이 다시 이제 몬스터... 바닐라 동굴로 변했으니까. 말레삼이 사라지고. 대사관도 중간에 한번 이제 현상급이 풀렸다고 그랬죠. 이제 메인캐스트 진행하고 그 전에 거인이랑... 거인이랑... 이제 드래곤을 막 죽이면서 회복마법이랑... 파괴마법만 써서 잡아야겠어요. 숙련도를 좀 몰려서 리그모어 2를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하... 불만 없지 얘들아? 나 안노릴거지 이제? 야... 잠깐 안본 사이에 글래스로 변했잖아. 아... 진행되네요. 다행이야. 에스번! 에스번! 오... 아... 겁나 많네 진짜 맨퀘스트 허우 귀찮은 쉐이키 어 이런 건방준 건방준 오 씨바 깜짝이야 놀랐잖아요 거로치 아이고 블랙리치에서 3시간 있었던 것 같네 아 블랙리치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지금 3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주말을 다서서 메인캐스트에다가 이제 소환 달인 마법 배웠습니다 맨캐스트는 이제 알두인이랑 처음으로 싸운거 이후에 이제 뭐 오다빙 잡고 뭐 회의에서 오다빙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알두인 죽이러 가는거 얼마 안남았는데 하... 월요일날도 해서 메인 다 클리어하고 이제 리그모어 들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리그모를 하나도 못봤네요 그래도 이제 뭐 리그모어가 떠난 뒤에 인골이랑 안지도 만나봤기 때문에 전 나름 만족합니다 인골이랑 안지를 본게 기억이 안날 정도로 녹화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드래곤을 일부러 이제 전기로 안잡고 불로 잡고 그랬거든요 내성있는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블랙리치는 전멸시켰구요 그냥 스카이림 전체를 그냥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탐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빠르게 이제 메인 마무리하고 리그모어 만나러 가겠습니다 뿅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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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